할머니 나 학교 다녀왔어 아 근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더워 죽겠다 그건 아이스크림잖아 그럼 팥빙수 줘 팥빙수 팥빙수 얼음으로 된거 아 더워 죽겠다 그걸 어떻게 먹어 갈아서 줘야지 갈아서 케이스 아 고마워 행운이 저는 assure going 아 이거 러히고 우리 혹자나 우유 에이 더럽게 그걸 어떻게 먹어! 그냥 쳐먹어! 그냥 쳐먹으면 되잖아! 네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겠어! 너무 덥단 말이야! 어? 부채? 아 이건 더 더워! 할머니가 부쳐줘! 할머니가 부쳐줘! 더워 더워 더워! 에이씨! 와 시원하다! 시원하니까 칵테일 한잔해야지! 아 칵테일! 맛있다! 이따 현주 만나기로 했는데 머리 이쁘게 다듬어야지! 무스! 어? 왜 안나오지? 와 이제 잘나온다! 어? 뭐? 뭐? 왜 안시원해? 왜 안시원해? 시원해? 시원하다! 아! 할머니! 나 배아퍼! 휴지 줘! 휴지 줘! 아우 배야! 아우 배야! 그것 아프단 말이야! 아이 그걸 어떻게 닦아! 하얀거 휴지! 하얀거! 하얀거! 아 그걸 어떻게 닦아! 따갑단 말이야! 부드럽고 하얀거! 아우 배야! 하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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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밀밀! 하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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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지금 뭐해? 하她이! 하얀! 하얀! 하 доб혀! 하얀! 하얀! 나 한번만 보여줘! 와! 되게 잘생겼다. 하하하하! 하하! 하얀! 하아! 하얀& 하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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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예요? 하얀! 이거야? 이거이거예요? 이거이거예요! 아오 그래? 할아버지 사진 보는구나 나 한번만 보여줘 우와 되게 잘생겼다 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랑 틀려 이거야 진짜?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 생각하면 무슨 장면 떠올라? 옷은 왜 벗어? 아니야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인규만 있으면 돼 진짜? 할머니 인규만 있으면 돼 할머니 잔다 할머니 잘거야? 난 일기 쓰고 자야지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일기 써요 엄마 할머니는 하나도 안 외롭대요 할머니는 인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대요 인규 얘기 끝! 응상참!